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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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는 우선 시나리오가 저한테 들어온 건 아니었구요 뭐 기획사로 들어왔었는데 제가 읽고선 너무 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잡아달라고 할 정도로 시나리오가 우선 너무 재미있었구요 그리고 어 2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인데 그때 이 여우동이라는 시나리오 보고 연기에 대한 갈증이 조금 해소가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작품이 여우동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왜 거론됐을까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나리오 안에 다 녹아 있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른 배우들과는 좀 다른 색깔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을 뵙고 저 이거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좀 제가 땡깡을 핀 그런 경우입니다 잠시 후에 어? 고맙습니다 과연